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영웅 진끼 있네. 에고야 가타카나 먹이네. 이거 해야겠네. 응. 이거 나왔어. 이거? 어 나왔어. 케이스. 시리하다. 처음에 진짜 신기했는데.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. 1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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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 부분은 어떤 점이 달라요? 이 부분은 잎고가 있는 부분과 같은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젤리와 호흡이 되어있습니다. 이 부분은 조금 더 피리빛이 되어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이거 비싼가봐. 다.. 400만원짜리. 400만원짜리야? LG였나? 이거 좀 신기하다. 근데 왜 이렇게 비싸? 이거 정규 1등급이야? 아닌가? 이런 거 있나 여기도? 냉장고는 불필요도 없다. 그걸로 해야겠다. 가격도 비싸서. 뭘 먹네? 아침 일찍 일어나서. 지금 산책 중입니다. 지금 산책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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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앙팡 먹고 싶은데. 여쭤봐봐. 앙팡은 마당이실까요? 고맙습니다. 앙팡은 마당이실까요? 그리고 뭔가 타르? 카레가봐? 네. 그리고 마당이실까요? 네. 네. 그래서 난 치즈같은 거 왜 이렇게 이런 거 알아듣네 맛있다 응 김밥만 먹을게 응 흥혔대? 조용히 오셨다고 먹으면 좋대 맛있다 응 맛있어 달달하니? 응 응 응 응 잘 골랐다 응 우와 음 야 이거 진짜 많이 들었다 와 저번에 그 히메몽님 만났을 때 받은 히오코 히오코레이토 입니다 아우 왜 이렇게 안 까죠? 손 짠 짠 오케이 이 병아리가 아마 병아리 만주 되게 유명한 거 같더라고요 공항에 가도 항상 있더라고요 이 병아리 응 음 음 완전 완전 진한 초콜릿이네요 저는 그냥 빵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만주나 쿠키나 완전 진한 초콜릿이에요 응 진짜요 이제 이런 칸막이를 설치해 놨나 봐 30초 단위로 10엔 좀 더 수화가 좀 싼 거 빼고는 진짜 메리트가 없어요 오후 아니면 이거? 이거 하나 바타스카츠라떼 바타스카츠라떼 아이스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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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네. 아바퀴며 아이스파고 아이스파이 아이스파고 아이스파이 이 맛은 더 맛있네요 이 맛은 더 맛있네요 이 맛은 라떼을 베이스에 조금 버터가 느껴져요 이 맛은 더 맛있네요 이 맛은 더 맛있네요 네, 감사합니다 이 맛은 더 맛있네요 네, 이 맛은 더 맛있네요 33일에 오기까지 합니다 정말 맛있어 이렇게 좀 더 맛있네요 기간 견디는요 이거 항상 있는지요 네, 그렇죠 원래는 기간 견디였지만 아마도 많아서 계속 통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 맛은 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버터스컷이 안되고 그리고 이거는 얼그레인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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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기가 한정 그리고 이거는 얼그레인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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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울 달아 바울 달아 진짜 그게 좋던 맛이야 너무 달다 그치? 진짜 달지? 그런 모습 그려져있잖아 나한테 좋아 이게 뭐라고? 얼굴이 먹은 살짝 위로 올려서 먹어야 돼 그치? 너무 달게 해 너무 달아 이거 어떡해 페이지를 거칠은 어떻게 못 잡아먹는거야 넉넉 영영 오 달아 장고 좋아하는데 너무 달아 네 이 변호사는 그 다음은 여기가 나의 바람에 고춧가루 이 색은 없나요? 네, 이 색은 없나요? 5회의 레지 스터브에 지금 선풍기 사용되어 있었어요 스토네몬스터라는 제품인데 2178년의 물색이 필요한데 5회의 레지 스터브에 어떻게 구매할까요? 알겠습니다, 감사합니다 5회의 레지 옆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5회의 레지 스터브에 있어요 네, 감사합니다 5회의 레지 스터브에 올려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하이 하이, 감사합니다 하이 하이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, 다이쪼부네. 네.